내가 만약 다시 태어나면 농구를 한다, 안한다. 하나, 둘, 셋. 농구를 한다. 이거 한다 조금 의외인데 말씀 좀 해주세요. 오히려 다쳐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다치게 잘 할 수 있는지 아니까 더 하고 싶어요. 더 간절해졌어요? 네,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. 사실 그 부상을 그렇게 크게 여러 번 당하면 주저주저 하는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건데 그 마음보다 간절함이 더 크신 거죠? 네. 그것도 솔직히 조금 있긴 한데 점점 간절해질수록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.